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워퍼사이버트론 트릴로지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로봇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싼 가격 10만원 초반대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망설이다가 받으신 분들이 워낙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대체 이 제품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칭찬이 많은가 싶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냥 만약에 한 자릿수의 가격대였으면 진짜 거의 필부였을 제품이었을 것 같고 일단 트레일러가 부착된 로디머스 프라임 캐릭터 자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와 역시 본가만의 몰드 그리고 설계 하체 설계는 사실 별거 없지만 상체 설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일러의 활용도 또한 마스터피스 44, 옵티머스 프라임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루즈 같은 것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서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어요 이 파란색 이펙트 파츠 또한 이렇게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규격 같은 거는 거의 다 맞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꽂아서 연출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펙트 파츠 두 개 조그마한 거 들어가 있고요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접어서 꾹 껴주고 여기 로디머스 본체 뒤에 이런 식으로 장착도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트레일러를 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펴줘서 여기 트레일러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안쪽에 보면은 이 부품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기 파츠 스모크 검은색 스모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MP44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트레일러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또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모크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트레일러에다가 껴주셔도 되고 이렇게 로디머스 프라임 자체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뒤쪽에다가 따로 동봉되어 있는 이런 파란색 파츠 두 개 이렇게 부스터 엔진 같은 효과 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스모크 뿜으면서 달리는 듯한 로디머스 프라임 이런 연출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일러 트레일러도 이렇게 불꽃 문이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금 도색 미스 나는 곳들이 있어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뚜껑 열어주고 실린더 기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대 이렇게 내려주면 차량을 내리고 태울 수 있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로디머스한테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사실 차를 태울 수도 있어요 태울 수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면 또 동봉되어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닫아 줄 수도 있고 로디머스가 이렇게 캐논을 발사하는 듯한 연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미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다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디머스가 이렇게 딱 캐논을 잡고 쏠 수 있는 듯한 연출 해 줄 수 있는 이런 트레일러 트레일러까지 안에 이 몰드 보세요 와 진짜 이 몰드 변태 본가는 와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가격 측정이 높게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조금 변태스러운 몰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제일 단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딱 하나 꼽으라면 이렇게 대포 같은 거 장착해 주고 여기 뚜껑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벌어져요 아 이게 제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조금 벌어져요 어떻게 잘 끼면 또 잘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에서 정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멋있게 장식하고 싶은데 아 그냥 가만히 내둬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기구 쪽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로디머스 탈부착 할 때도 많이 부품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칼은 여기 뒤에 이렇게 껴줄 수도 있고요 칼을 낀 상태로도 귀는 정말 잘 굴러가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로디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 외장에서도 보이는 이 몰드들 아 이 변태스러운 몰드들 여기는 도색을 해준 거 같네요 마감 처리가 된 거 보니까 사실 잘 까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파란색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오토본 마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진짜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조금만 더 설계 신경을 써줘서 단가만 조금 더 높았다면 좀 마스터피스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퀄리티로 잘 나와주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안쪽에 보면 여기 검은색 이 부품 딸깍딸깍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이 여기에 안착될 수 있게끔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로디머스 프라임에 트레일러까지 연결된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아 여기가 너무 아쉽다 이거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아 순접으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트레일러 낀 상태로도 바퀴는 정말 잘 굴러가고요 아 로디머스 프라임이 이렇게 멋있었던 친구였나 작중에서는 조금 욕도 많이 먹고 좀 불쌍한 그런 친구인데 사실 얘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제품으로는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 착용한 로디머스 프라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제가 사실 이 조형을 별로 안 좋아해서 기대 안 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갈라져 있는 부분만 좀 빼면 그리고 이번에는 워퍼사이버트론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도 상체 부분 되게 재밌게 잘 해줬고요 일단 변신했을 때 그런 딱딱 들어맞는 그런 조인트들이 존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나 다 준비되어 있고 일단 여기 칼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이 부품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앞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반대쪽도 딸칵 하고 그래서 앞에 조인트에다가 살짝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날개 있는 부품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해 주고 앞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 조인트 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조심해 주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살짝 가져옵니다 안쪽에도 조인트 껴져 있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와 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두 개 껴져 있어요 가슴 부품이라 그거 조심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쭉 가지고 와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고 와 주고요 얼굴은 이제 바깥쪽으로 쑥 하고 돌려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안쪽으로 딸칵 딸칵 하고 안으로 고정될 수 있게끔 허리 자체 고관절이랑 연결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팔 장착되어 있는 이 부품을 팔 올려 준 다음에 이쪽 팔 쪽만 이렇게 반 바퀴 돌려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 이 홈파인 곳이 이 검은색 부분 거기에 딸칵 소리 나게 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안쪽으로 딱 하고 밀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주셔야만 이렇게 앞쪽에 잘 안착이 되겠기 때문에 꾹 하고 밀어서 꾹 눌러 주면 이런 식으로 보관절 쪽 거의 근접하게끔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있는 쪽 아까 팔 부분은 검은색 부품이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와 줄 수 있게끔 하고 눌러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검은색 부품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 회색 이중인지를 끝까지 바깥으로 빼 줘야지 이렇게 조인트가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빼서 안쪽으로 딸칵 하고 껴줍니다 어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 줄 거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빼 주고 어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을 접어 줘요 그리고 이렇게 손 안쪽으로 가지고 와 주고 이쪽에 베기고 있는 쪽에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돌려 줍니다 이렇게 돌려 주면서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들 맞게끔 딱 껴주고 여기도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는 이렇게 접고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배기고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끔 고정 딸칵딸칵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에 있는 쪽은 바퀴가 이런 식으로 살짝 힌지 이용해서 빼 줄 수 있어요 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팔에 부착되어 있는 조인트에 껴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은 또 처음이네요 오 진짜 설계가 재밌게 잘 해줬어요 진짜 이렇게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 그릇에 벌려주고 밖에 안쪽으로 꼭 넣어주고 조인트 맞게 꼭 하고 껴주면 팔 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 가슴 위쪽에 있는 이 부품은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안쪽으로 꾹 눌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회색 부품과 여기 조인트 구멍 맞게끔 딸칵 이 조인트가 많이 퍽퍽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반바퀴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눌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착 되게끔 잘 해준 다음에 손가락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퀴 있는 쪽에 조인트 걸려 있어요 이거 살짝 이렇게 빼주고 바퀴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조인트 살짝 빼고 바퀴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반으로 조인트 빼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지고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를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여기 보면은 더블인지 이제 이중인지를 운용할 수 있게끔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는 따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살짝 탄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조금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간 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껴질 수 있게 그리고 발바닥 앞으로 쭉 뻗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종아리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고 바퀴는 저기 빈 공간 안쪽으로 살짝 탄성 이용해서 넣어주고 조인트 맞게 딸칵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워커사이버트론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일단 진짜 변신도 상체는 저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작아서 아쉽지만 아 이 근엄하고 매트릭스를 빨아가지고 조금 삭은 듯한 이 중후한 얼굴 정말 잘 표현해줬고요 아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와 이렇게 중후하고 살짝 팔자주름이 짙어진 근심 걱정이 많아진 로디머스 프라임의 얼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가슴 앞부분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정말 잘 설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바퀴 아 진짜 이 바퀴는 좀 신박했어요 얘네가 이렇게도 해줄 수는 있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팔뚝부터 시작해서 이 몰드들 본가는 이 몰드 보는 맛에 진짜 심심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고요 이런 종아리도 도색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접합선 부분은 좀 아쉽지만 다른 몰드들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이야 진짜 죽인다 와 발바닥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옆모습도 등짐 없이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등판도 이렇게 멋진 날개 펼쳐주면서 이런 몰드까지 아 종아리가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조형은 있네요 아 그래서 이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여기 턱 부품 때문에 조금 도색 빠지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까딱 좌우 이렇게 까딱까딱 그리고 앞으로 숙이는 것도 살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쳐다보는 것도 요정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일직선 가까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날개만 없으면 360도인데 날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깨 회전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중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여기 부품에 살짝 걸리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360도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숙여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손가락은 여기 끝에 세 개는 벙어리 한번 접히고요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은 이렇게 이중으로 완전히 접어줄 수 있고 엄지는 따로 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360도는 안 돌아가는 구조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통째로 올려줄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절이 뻑뻑하기 때문에 어 되게 찰랑거리는 관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는 살짝 어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스커토 올려주고 여기 도색 까지는 거 조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회전 관절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 거의 다 접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 관절 중에 밑에는 살짝 뭉툭하게 걸리는 듯한 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발바닥 다 전체 가지고 와줄 수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숙여줄 수 있는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체만 약 16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머리까지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큰 크기는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핫로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 핫로드도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 치고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킹덤 로디머스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진짜 뭐 몰드 자체나 색감이나 도색 되어 있는 거 진짜 아예 신경을 써준 티가 팍팍 나는 그런 킹덤 로디머스 두번째는 워프 사이버트론 시즈 옵티머스 웨더링 제품입니다 어 이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화동님이 직접 해주신 그런 웨더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사실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조금 빨리 감기를 해주시고 킹덤 시리즈에 킹덤 로디머스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아 그냥 스튜디오 86 더 무비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킹덤에서 조금 기대를 하신 분들은 아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피스 MP44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스튜디오 시리즈처럼 조금 사출이 많은 제품보다는 어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은 많이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 모드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총은 반으로 접어 준 다음에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뭐 껴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무기를 장착해 줄 수도 있고 여기 뭐 뒤에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칼 거치를 해 줄 수도 있고요 어 당연히 이 조인트가 맞기 때문에 이런데도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어 그 다음에 칼 같은 경우에는 손을 좀 벌려 준 다음에 이렇게 엄지 사이로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우 멋있게 칼 들고 있는 로디머스 프라임 어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손가락 벌려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고 지워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쏘는 듯한 로디머스 프라임 와우 아 조금 역동적이게 잘 생겼어요 캐릭터 자체가 제품 자체가 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가지고 노시는 분들한테는 어 진짜 뭐 이만한 제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마스터피스 지원 계열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장착해 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여기 아까 조인트 껴 줬던 거 그 조인트를 이렇게 살짝 빼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안에 매트릭스가 존재를 합니다 아 옵티머스 매트릭스인데 아 핫로드가 가져갔네요 어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를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어 이런 뭐 가동성 같은 경우가 뭐 많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쥐어줄 수 있는 포즈 그리고 이렇게 이펙트 파츠까지 이렇게 딱 매트릭스에 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들고 있는 듯한 로디머스 프라임을 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다시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이렇게 보통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하고 열어주고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도 이렇게 뭐 열어주셔도 되고 안 열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캐논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펼쳐주고 반 바퀴 이렇게 돌려서 손잡이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 어 그 다음에 로디머스 프라임의 팔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 주면서 아까 칼 끼듯이 로디머스 프라임의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엄지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캐논 방향 살짝 움직여주고 어 이런 식으로 장착해 준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딱 껴주면은 어우 진짜 이게 되게 연출력이 은근히 좋아요 되게 유치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캐논을 쏘는 듯한 그런 연출이 가능해지고 뭐 이런 조인트들에다가 이렇게 딱 이펙트 파츠 같은 거 딱 껴주면은 꼭 뭐 포격 받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쓰면 더 좋고 없어도 좀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펙트 파츠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논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 제품 사실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가격이 워낙 비싼데 크기가 작아서 근데 저는 10만원 초반 가격에도 되게 만족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자릿수였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트레일러까지 완벽하게 잘 맞물려서 다쳤다? 저는 아마 얘를 찬양했을 겁니다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줬고요 이런 캠핑 트레일러를 비클에 딱 착용했을 때 그 멋진 와 그거는 실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워포사이버트론 킹덤 로디머스 프라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